호박도 넣어서 그냥 다음에 이거 호박볶음에서 새우저넣어서 맛있지. 그냥 돌리는 것도 아주 잘 돌려. 아이고 저거 싸는 거 봐라. 집에서 자주 해먹는 것 같아요. 저런 거 보니까. 여자보다 더 잘하네. 아유 보통 아니다. 고추장찌개 해먹어도 딱 이 정도에 넣으면. 아 그러네 오케이. 그러면 내가 여기 설거지를 할 테니까 저것만 갖다 줘. 넣어. 저저저저. 아 오케이. 이거 남은 거 어떻게. 이거 냅둬 놓자. 그거를 어차피 설거지 할 거니까. 저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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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그거를 얼마큼이야. 많아 많아 많아. 안 돼 안 돼. 충분해 충분해. 여기다 담아서 냉장고 넣으면 더 오래 먹지. 아 딱 먹던 건 저렇게. 아유 보통 아니야. 됐어. 자 이렇게 하고. 저기 여기 냉장고 넣어두고. 김치 냉장고. 그렇지 저렇게 치우면서 해야지. 우리는 다 치우면서 하는데. 자 여기만 일단 해도 깨끗해지지. 야 대찬아 이리 와봐.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왜. 카레는 이렇게 안 닦잖아. 침착돼.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. 이거 뿌리면 되는데. 이거 지우는 거 있을 거야.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 오케이? 오케이.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. 왜. 잘못했다고 지금. 바로 닦아라 그거잖아요. 아이고 참 매너가 참 됐네. 아주. 됐어. 난 됐어. 끝. 이거 냉장고에 지금. 버릴 게 많지 지금. 너 뭐 버리는지 모르지. 그러면은. 너가 이거 이거만 잠깐 해주고 있어. 그러면은. 너가 이거 이거만 잠깐 해주고 있어. 그러면은. 버릴 거만 내가 버리고. 내가 이거 이어서 할게. 오케이. 오케이? 이리 와. 안 돼. 설거지 끝까지 안 하고. 아 잘 시켜 먹네. 이게 질서가 딱 돼 있어. 재미나게. 그래 기분 안 가쁘게. 아이고 야 보통 형껍 하는 게 아니네. 아이고. 아이고.